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찰에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인기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서울시판 나는 솔로가 나왔다고요? 이 프로그램 제목이 설레민 한강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5일 기준으로 1,673명,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가 한 은행과 함께 시내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1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인데요. 참가자들은 23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 커플 게임과 1대1 대화, 칵테일 데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또 현장에서 전문가가 연애 코칭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행사 마무리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3순위까지 기재하고 최종 커플 성사 여부는 다음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제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주민등록 초본과 재직증명서, 사업자 증명, 소득금액 증명, 혼인관계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남녀 각각 50명을 무작위 추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칭된 커플들은 총 커플 수에 따라서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데이트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방학적의 압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